세계 탑 모델에서 재미있으면 다 도전하는 취미 부자가 된 분 안녕하세요. 무대 참기합니다. 재테크 잘하십니까? 집을 샀던 게 수능 주사. 그럼 애국은 세계의... 오늘 우리가 배워야겠는데? 무슨 일이 있어도 4년 안에 1억 8천을 모아야 하는데 친구 생일 기념 방탈출, 1주년 기념 방탈출, 친구네 커플과 방탈출. 왜 저기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나? 입주금을 다 못 넣었을 때 그 수리감. 이걸 한번 느껴보실래요?